화장품을 바르고 알레르기 생겼던 적 많이 있으시죠? 얼굴이 화끈거리고 따갑고 이런 적들 한 번씩은 있으시죠? 만약에 화장품이 다 진피층으로 뚫고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들이 혈관을 타고 전신에 알레르기가 생기는 등의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효철입니다. 요즘 화장품 광고들을 보면 피부에 콜라겐도 증가시키고 콜라겐을 증가시켜서 모공도 쪼이고 그리고 주름도 펴진다고 하죠. 그런데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긴 한데 화장품이 정말 피부 안쪽까지 흡수가 될까요? 화장품이 피부 안쪽까지 흡수가 돼서 콜라겐 옆으로 들어가서 콜라겐을 만들고 엘라스틴 옆으로 들어가서 엘라스틴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정말 광고처럼 이렇게 피부 안쪽까지 흡수가 될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피부는 표피랑 진피로 나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이나 히알루론산이나 혈관, 신경 이런 애들은 표피 아래층에 있는 진피층에 존재합니다. 이 진피층 위에 굉장히 얇은 표피층이 있고 이 표피층은 다시 또 4개의 층으로 나뉘는데 그중에 가장 바깥층이 바로 각질층입니다. 이 각질층이 얼마나 얇은 부위냐면 우리가 떼를 밀 때 지우개에 밀리듯이 나오는 부분 중에 상당수가 바로 이 각질층이에요. 이러한 각질층을 투과하기 위해서는 분자가 굉장히 작아야 되는데 분자량이 500달톤 이하여야 한다고 논문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이 500달톤이 얼마나 작은 단위냐면 단백질이 막 분해, 분해, 분해 되다가 최종 분해 단계인 아미노산 들어보셨죠? 이 아미노산이 대략 100에서 150달톤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아미노산 3개가 딱 달라붙어 있는 정도의 크기로 이 500달톤이라는 게 굉장히 작은 단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화장품들은 입자가 작아 봐야 수천 달톤 이상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이 피부 안쪽으로 흡수가 거의 되지 않고 한 1% 미만으로 진피층에 흡수가 된다고 보고되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허망하죠? 아니, 내가 비싸다는 OO 화장품에 들인 돈이 얼마인데 고작 이 피부의 가장 바깥층조차도 투과를 못해? 이렇게요. 그럼 흡수가 안 되니까 효과가 없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 살펴보면 앞에 내용을 듣고 구독자분이 화장품들이 다 피부 속 깊이 흡수가 된다고 광고하던데 그러면 효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또 그건 아닙니다. 분명 좋은 화장품이나 본인에게 잘 맞는 화장품을 쓰게 되면 피부의 광택도 나 보이고 또 주변에서 피부 좋아 보인다는 말도 듣는 그런 제품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즉 화장품의 경우에는 우리가 광고에서 봐왔던 피부 안쪽 진피층까지 투과해서 콜라겐과 일러스틴 옆까지 침투할 수는 없지만 피부 각질층에서 수분을 쫙 머금고 좋은 성분들로 질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게 되는 경우 피부가 매끈하고 광택이 나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시마의 경우에 말라 있을 때는 푸석푸석해 보이지만 물을 쫙 머금으면 어떻게 보이죠? 피면이 매끈매끈하고 씹었을 때도 탱탱한 느낌이 들죠.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질 좋은 화장품들의 성분들이 피부 각질층에서 수분을 포함해서 이 질 좋은 환경을 만들어낼 경우에 겉에서 봤을 때는 탱탱하고 광택이 나 보이게 하고 또 피부 표면에 튼튼한 수분막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수분들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고 또 안쪽에 잘 머금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진피층까지 흡수가 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피부에 효과가 없는 게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피부 바깥층, 각질층을 오존층에 비유하고 이 진피층을 지구에 비유를 하면 이 오존층이 튼튼해서 자외선을 잘 막아주면 지구에서 자연재해 등 손상이 있더라도 나름 자정작용을 통해서 회복될 수가 있는데 오존층이 뻥하고 뚫려 있으면 결국은 지구는 영구적 손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좋은 화장품을 통해서 이 피부 각질층을 튼튼하게 보호해주면 화장품 자체가 진피로 들어가서 이 콜라겐 옆에서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외부의 환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줌으로써 간접적으로 피부 손상이 회복이 되고 또 좋은 피부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신호 교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화장품은 피부 깊은 층으로 투과할 수는 없지만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화장품을 발랐을 때 만약에 다 진피층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까 진피층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죠? 혈관이 있다고 했죠. 화장품을 바르고 알레르기 생겼던 적 많이 있으시죠? 막 얼굴이 화끈거리고 따갑고 이런 적들 한 번씩은 있으시죠? 만약에 화장품이 다 진피층으로 뚫고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들이 혈관을 타고 전신에 알레르기가 생기는 등의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건 더 문제가 크죠. 그러므로 화장품이 무조건 진피 안으로 들어가게 해 준다고 해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일부 적은 양이 진피 내로 들어가긴 합니다만 현재까지 화장품들은 피부 안에 혈관에 흡수가 돼서 문제가 될 정도의 양이 흡수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화장품이 꼭 갖춰야 될 기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기초 화장품이 꼭 갖춰야 하는 항목으로 보는 게 있는데 미백, 주름 개선 중요하죠. 하지만 제가 제일 강조하는 화장품의 개수를 줄이되 똘똘한 제품을 선택해서 자주 발라주라는 것을 구독자분들은 아시죠? 여기서 바로 이 똘똘한 제품의 기본 요건으로 제일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일단 보습은 기본이기 때문에 일단 배제를 하고 바로 첫 번째 항염 작용, 두 번째 항산화 작용, 세 번째 상처 치유 즉 피부 재생 효과입니다. 우리는 기초 화장품을 왜 바를까요? 보습만 해 준다면 바세린만 바르면 되지 왜 비싼 화장품을 쓰고 있을까요? 가끔은 피부가 너무 뒤집어졌을 때 바세린만 바르고 좋아졌다는 영상 같은 것들 본 적 있으시죠? 왜 그럴까요? 피부 장벽이 손상받아서 피부염 즉, 피부 염증이 생긴 상태인데 시중 화장품들을 사용하니 각종 미백, 주름 등등 본인 회사들이 강조하는 특정 물질이 포함된 제품이 피부에 염증이 생겨서 안 그래도 예민한 피부에 자극을 더 주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들 예를 들면 미세먼지, 뜨거운 증기, 타월이나 화장솜의 마찰, 마스크의 접촉 등등과 두 번째로 내부적 요인들, 아토피 성향, 건조증이 있는 경우 이런 등등의 여러 내인적인 피부염 등 각종 미세한 피부 염증 반응이 항상 유발이 됩니다. 얼굴에 계속 매일같이도 미세하게 피부염이 유발이 되는 거죠. 즉, 화장품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항상 나타나는 피부염을 가라앉힐 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첫 번째, 항염 작용이 화장품 성분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기능인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항산화 작용이 중요합니다. 비타민C 엄청 챙겨드시죠? 왜 먹으라고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항산화 작용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활성산소에 의해서 결국 노화 등이 유발이 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항산화 작용이 필수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상처 치유, 즉, 피부 재생 능력이 중요합니다. 상처 치유란 결국 앞에서 말했던 항염증 작용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맥락인데 피부에 미세한 상처가 생긴다면 결국 염증이 생기고 뒤이어서 상처가 아무런 메커니즘이 작동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항염 작용과 이 상처 치유 과정은 연결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 말고 화장품 자체의 색이나 냄새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이 기초 화장품의 기본은 바로 무색, 무향입니다. 화장품을 만들 때 누구나 좋은 향 만들고 싶습니다. 있어 보이는 색깔로 만들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향들 중에 정말 non-allergic하면서 EWG 그린 등급인 향들을 샅샅이 찾아보면 정말 드물게 몇 개 존재하지 않고 화장품으로 이걸 또 조향을 했을 때 냄새가 좋지 않다는 것을 화장품 연구실에서 직접 개발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화장품의 자극성이 없기 위해서는 무색, 무취가 기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초 화장품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색, 무취를 띠면서 앞에서 말한 세 가지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버셋 피부과 심현철 원장이었습니다. 끝!